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4월 30일 날 새벽에 온라인판 조선일보에는 다소 자극적이고 공세적인 그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노무현은 그래도 우리를 속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말이 계속됩니다 오전 무렵에 그 기사를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 찾았지만 그 찾기가 아주 힘듭니다 아마도 기사를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격적이고 공세적이고 다소 자극적인 그런 제목을 이어서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 따를까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무현은 그래도 우리를 속이지 않았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5월 20일로 잡혔다고 합니다 미중 갈등의 와중에서 쿼드 참여 여부와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그리고 양국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점들이 우리에게 관심거리입니다 미국은 기존의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의 기본 안보 대화를 넘어서 한국과 베트남과 뉴질랜드를 합류하는 것을 가정한 쿼드 플러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이 한국 측에게 쿼드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정부의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미국 측에 공식적인 참여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딱 잡아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하락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추락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내부 문제뿐만 아니고 외교 문제에 대해서 A라고 그렇게 말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B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는 미국 측의 쿼드 참여를 요청한 바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로 해석합니다 미국 측에 쿼드 참여 요청이 있었고 아마 우리가 미지근한 입장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같다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쿼드에 대한 강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중국적을 고려해서 코로나 백신 기후변화라든지 반도체 신기술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쿼드 플러스의 워킹 그룹에만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입장을 정해가는 것을 보입니다 발을 걸쳐 놓는 식의 아마 자세입니다 이미 공병호 tv에서도 소개 드린 바와 같이 뉴욕타임스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는 대북정책 외에 대중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런 간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경우에 북한 비핵과 협상의 레버리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그냥 불가 정도가 아니고 대북 제재 완화는 절대 불가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막바지의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정책에 관한 그런 입장문은 원칙적으로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는 선으로 아마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7일자 미국의 방송 VOA는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이미 4월 19일 날 미 국무부는 2021년도 군비 통제 및 비학산 군축 이행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자신이 초창기에 가졌던 그런 점진적인 그런 비핵화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미국에 체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난 대북 제재는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는 유지되어야 된다 대북 제재 완화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북 비핵화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한 미국과의 정명 충돌이 불가피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점진적 그런 해결 방식은 바로 북한과 중국과 르시아가 바로 우리의 입장과 같다는 것을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외교라는 것이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 같기 때문에 미국 측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내부의 분위기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를 쏘겠다 그것을 또 달리 이야기하면 누군가 그동안 우리를 쏘겠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시각이 아주 우세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최소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미국 측이죠 우리는 입장이 서로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고 그는 최소한 우리를 쏘기지 않았던 것이죠 입장은 서로 달랐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소한 우리 미국을 쏘기지 않았다 이러나마 시각을 갖고 있는 미 국무부의 한반도 담당자들이 꽤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 아주 이례적으로 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두 정상 사이의 관계가 어땠던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프를 친 적도 없고 현안 과제를 두고 서로 티컥태컥 다투기도 했지만 그러나 공동의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두 정상이 노력했다 그러니까 신뢰 기반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모두 다 비슷해서 지금 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문 대통령과 문정부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미국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그런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인식 사회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를 쏘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에 아주 함축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미국의 와싱턴 DC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그런 관계자들의 의중을 우리가 직접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양반들은 지금 아마 그와 같은 문제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우리를 쏘기지 않았다는 표현에는 대단히 아주 풍부한 그런 언유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의로 해석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11일 날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오랫동안 고위직으로 일했던 탈북자가 당시에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서한을 와싱턴 포스터가 확보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위직 탈북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할 것으로 믿게끔 트럼프 대통령을 쏘겼다고 그렇게 편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내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국은 북한 엘리트청을 겨냥해서 내부로부터 젊은 독재자를 교체하기 위한 심리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쏘기는 데 누가 협력했는가를 한국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협력자가 누구인가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단도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아마 평범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을 지금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더라도 신뢰를 받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5월 20일 날 한미정상회담에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특단의 그런 노력과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